히히힛 똑바로 봐봐 나는 너다 또다른 날 나를 꺾을 수 있겠는가 증명해봐 떠올려라 너의 보충 지금 모두 심을 분노해라 입을 수 있는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춰라 그럼 친이 너를 받아주라 어둠을 받아들였다 거부하지 마라 또 다른 나이 나를 꺾을 수 있겠는데 증명해봐라 성장에 도착해봐라 이동되면 도착해 도착해야만 이제 양을 자극해 볼 수 있어요! 2대 1. 3대 1. 3대 1. 4대 1. 3대 1. 4대 1. 5대 1. 5대 1. 5대 1. 6대 1. 6대 1. 탈출이 시작됩니다. 더 큰 꿈, 더 큰 시련이 필요한 건 또 다른 날, 나를 꺾을 수 있겠느냐 증명해봐 수빈완이 부터 while wall 슈퍼를 지켜보신 슈퍼를 지켜보신 다 닥컬르 후하핳하하하 후하핳하!! 해주세요! 후하핳하핳 후하핳하하핳 후하핳하핳하핳하핳하 도움만둔! 윤헤 윤헣 윤헣 그때부터 다시 떠올려준다 윤헤 윤헣 윤헣 윤헠 윤헤 윤허 윤헤 윤헣 윤헤 고맙습니다. 으하하하하하하